오늘은 왠지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은 그곳, 강원도 춘천으로 떠납니다. 가방 하나 둘러매고 훌쩍 떠나온 길. 와, 장난 아니다 여기 진짜. 먼 발치고 산이 저렇게 레이어드 된 게 너무너무. 오늘따라 또 햇살도 장난 아니에요. 아, 대박. 이제 쉰 하나. 그에게도 꿈이 있었답니다. 한가로이 농사 짓고 음악하며 사는 전원의 꿈. 하지만 현실은 매일이 희망고문. 이런 풍경에 눈 돌릴 틈 따위는 없었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듭니다. 그래서 마음먹고 나선 길. 남자는 오늘 특별한 여행을 떠날 생각이거든요. 황진아! 황진아! 춥다. 너무 춥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큰 녀석.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저보다 먼저 시골에 내려와서 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꿈꾸는 모든 이들이 꿈꾸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21살에 시골살이 꿈 이룬 아들 이름은 상진입니다. 여행집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단어 어원도 없고 그래가지고 뭔가 게스트하우스는 또 아니고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이왕학교 된 거 그냥 단순하게 상진이 있고 또 여행할 수 있는 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진 여행집으로 짓게 된 거죠. 여행을 좋아하세요? 그렇죠. 꿈이 여행 작가니까. 상진 씨 원래 꿈은 세상을 기록하는 여행 작가. 하지만 시절이 발목을 붙잡았고 세상 대신 사람을 여행하는 게스트하우스의 호스트가 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자유롭게 머물되 내고픈 만큼 돈을 내는 도네이션 게스트하우스. 난관에 봉착한 청춘들에게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갈 안식처를 마련해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찍은 사진이라 좀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원래 포스터 같은 경우는 그림 그려서 하는 경우인데 경험가 많은데 이렇게. 직접 사진 찍고 텍스트까지 읽어가지고 하니까 감염이 좀 새롭더라고요. 춘천이라는 말과 청춘이라는 말은 항상 그런 같은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정도로 춘천에서는 청춘이 그냥 같은 말처럼 느껴지거든. 용석 씨도 춘천행 기차에 몸을 싣던 뜨거운 청춘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항상 아빠 여기 올 때마다 야 이거는 정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뷰가? 어 진짜로 이거는 내가 딱 내 집안에 들어가서 창문 넘어 이런 뷰를 본다는 거는 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맛볼 수 없는 이런 뷰야. 상진 씨는 오늘 아버지의 꿈을 처음 알았답니다. 자신과 다르지 않았다는 그 시골살이 전원의 꿈 말이죠. 여기는 이제 옥수수 밭이라기도 하기도 민망한 옥수수 밭입니다. 이렇게 넓은 밭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뭐라도 심어볼까 그래도 가장 쉬운 게 옥수수라고 생각해서. 이게 심어만 먹으면 저절로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은정하고 농사하면서 살고 싶다. 농산하면서 적절히 살고 싶다. 그게 안 돼 근데. 농사는 진짜 어려운 거야. 맞지? 농사를 망친 건 아버지인데 뒤치닥거리는 아들의 몫. 상진 씨 오늘은 힘이 들더라도 제대로 아버지에게 농사를 가르쳐볼 참입니다. 하고 있는 거 맞지? 아까 맞아. 이게 안 됩니다. 지금 혼자 한 10개 뽑았는데 제대로 하나를 안 하고 계세요. 힘이 달려 아빠. 이게 안 돼. 10개 뽑았다고 괜히 달려. 이제 나와야지. 이제 하나 뽑았어. 이렇게 잘 못하셔가지고 기초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심을 때도 굉장히 힘들게 심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서 사실은 힘든 만큼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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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절로 나와요. 모르겠다.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아이고 소리가 절로.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니 마음이 급해지는 건 상진 씨입니다. 이거랍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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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dpi 여러분이 계속 deliber StepP 간다. 나. 나 AskP을 믿 foramericaurelere에 그렇게Dops. Os nome관ology어 회사가 2013년에 나아가게 할 수 있어요. 나의 categories에 Comb Сегодня. 참 대하는 지역이GlNa York으로 tots, 나의식적으로 흥분 11개вар에다를 도둬 중에 나이 어린 선배가 친히 전수해주는 도끼질 비법입니다. 이것이 시골사리 선배의 내공. 장작패기는 이런거죠. 도끼질은 힘보다 기술이라는데 용석씨는 이도저도 아닌것 같죠. 용석씨의 아득한 꿈. 흐르는 세월 앞에 너무 늦어버린걸까요. 요새 시골사리 트렌드는 초온집 고치기. 상진씨가 오래전부터 눈도장 찍어두었다는 휘가를 살짝쿵 구경시켜주겠답니다. 세월이 켜켜이 쌓인 집. 용석씨에게는 쓰러져가는 이 집이 추억을 소환해주는 보물창고입니다. 삼석으로 지붕앉은. 가끔 이렇게 시골에 가면은 아궁이 불 때는 집에 가면 삼석지붕 되어있는 집이. 삼석? 어 이걸로. 마이게 비위 같은거 한번 오면 그냥. 단 representival 할 거 아니에요. 재민 gr II 사이 찍어둠장 무iv MbIR 지 ¸ 엄청나지. 만약에 딱 아빠한테 이런 집이 얻어진다. 그럼 어떻게 쓰고 싶을지? 너무 좋지. 항상 마음속에는 있는 거지. 이런 식의 어떤. 집이라는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집이라는 게. 땅의 기둥을 밟고 있고 이렇게 나와서 땅을 밟을 수 있고 이게 다른 것 같아요. 땅이 그립고 옛것에 자꾸 눈이 가는 나이. 용석씨가 함석 지붕에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꿈만 꾸는 아버지 야고르게 상진씨는 또 일을 저질렀습니다. 어른들 사진이 뭐죠? 장난 아니지. 애들 모습이 훨씬 눈을 들어오고 그냥 오래가 사진이. 이 근처에 있는 학교 아이들 찍어준 건데 점프샷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 모습이 너무. 귀여워. 볼 때마다. 좀 생각나고 있어요. 다 매년 매년에 다른 아이들마다. 그렇지 그렇지. 제가 이제. 비어있던 교회를. 집주인분께 양해를 줘 해가지고. 이렇게 좀 고쳐서. 사진관. 시골 사진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건. 왠지. 제가 마음으로 막 간절히 바라던 게 사실은.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다 막았었거든요. 뭘 해도 다 막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저를 위한다는 식으로 다 막으셨지만. 저는 그게 좀 한이 됐던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가잖아요. 저는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고. 또 생활이라는 그런 면에서 또. 저희 영역이 따로 있었으니까. 아빠는 계속 저도 키우시고. 가정을 지키셔야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바빴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핑계를 좀 대자면. 나만 생각하고 살 수 있던 세월은 아니었답니다. 그러다 문득 돌아보니. 한 품에 안기던 그 아이가. 나의 키를. 넘어서는 시절에 왔습니다. 채워버리니까 그냥. 봐봐. 채우자. 채움이 훨씬 낫다. 채움이 나? 된 것 같아. 깔끔하게 깔끔해. 사진은 시간을 멈추는 마법. 용석 씨는 멈추고 싶습니다. 그도 21살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두려울 것 없던. 하나. 이제 모든 게 자신 없어지는 주름 깊은 나이. 웃겨가지고. 익숙하지 않아. 제가 좀. 어렸다려면. 모를까. 지금 나이 다 먹어서. 낙관적으로. 옛날에 13살 때까지 뽀뽀했었는데. 겁나 웃겨. 그래? 어. 아빠 유신이랑 뽀뽀였던 거 다 기억나지. 모르겠다. 요즘에 어떻게 변하셔야 돼요? 요즘은 좀. 그냥 서로 좀 수줍어 하는 거죠. 이제. 아무래도 서로 나이도 들고. 뭔가. 왠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표현이 좀 서투른. 서로가 가는 거지. 왜 그렇게 말해. 서운하게. 멀어지는 게 맞지. 가까워지냐. 그런 나이 먹으면서 점점. 상진 씨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왜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 앞에. 그들만을 위한 꿈은 없다. 생각한 걸까요. 그도 애초엔 누군가의 아들, 딸이었을 텐데요. 이게 너무 크다 야. 그게 있어. 뭐래요? 이게 너무 크다 하고 동그라미가. 커야 재밌어. 아니야 너무 커. 괜찮아. 좋아. 상진 집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한 마지막 코스. 불먹은 시간입니다. 처음 울어 사실. 아니 아빠는 이거를 걔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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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날부터 하고 싶었다고 해야 하잖아. 응. 이리테면. 도시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 일이니까. 심지어 여기서는 매일매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불이. 묻습니다. 여긴 어디고. 넌 누구고. 왜 이리 살고 있냐고. 아빠는 자기를 꼰대다이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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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자극이죠. 왜냐하면. 어. 어느 누구도 아닌. 제 아들이니까. 어. 예. 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일어나가고 있고. 또 그런 것을 인해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어. 사실 저한테 가장 큰 자극인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 예. 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고. 큰. 예. 그 뭐랄까. 큰 에너지. 시너지 같은 그런. 에너지가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네가 어떤 사람. 되는 이유보다 안 되는 이유가 더 많았던 우리. 당신은 지금 좋아하는 곳을 살고 있나요. 좋 desp. 중국의 그때로